안녕하십니까 복고조통의 주황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동방만월세계 정말 서방종토 극락세계 아니라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류강렬의 부처님의 나라 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우선 먼저 한 기절 읽어보겠습니다 동방만월세계 정말 약사유류강렬의 부처님의 나라는 그 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여 모든 욕심과 집착이 없고 여인도 없고 사막도도 없다 악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의 아우성도 없으며 정결하고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온 누리가 지어졌고 성곽과 궁전과 모든 회랑과 창문 아름다운 보물로 된 방들이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서 마치 서방극락세계 공덕장원보 같다 그냥 읽어만 보더라도 마음이 뿌듯하죠 여러분 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건축과 탁월한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탁월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뭔가 설계를 의뢰받으면요 설계를 의뢰받은 것을 끊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는 거죠 음악이라거나 미술 각양각색의 예술작품들 그걸 작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가들은 바로 뭐예요 작가들은 상상 속에 삽니다 상상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다 뭐냐면 향기 꽃보다 아름다워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 아미타부처님의 세계 그 다음에 동방만월세계 약사이루왕여래 부처님의 세계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부터의 아름다움에 쫙 아름다움이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동방만월세계 약사이루왕여래 부처님의 세계는 우선 뭐라 약사이루왕여래 부처님께서 건설하신 부터니까 약사이루왕여래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을 전부 다 이제 따랐겠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한결같이 청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정말로 청정과 맞닿아 있죠 지저분하지 않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 나가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동방만월세계 서방정도 극락세계는 동방정도 약사이루왕여랩을 부릅니다 왜 약사이루왕을 모셨는가 아니 살아생전에 너무나 질병과 재앙이 많으니까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탈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등진하면 극락과 마찬가지인 동방만월세계로 가자 그래서 이제 804는 가빠이구 한번 뭐라 약사이루왕 약사이루왕을 해버렸잖아요 가빠이 1년에 한 번씩 꼭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려면 혼돈은 안 돼 혼돈 약사이루왕여랩에 붙여지면 약사이루왕여랩에 동방만월세계는 뭐라 서방정도 극락세계 동방만월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청정하다 우선 청정한 마음이라 해야 돼요 맑고 깨끗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 해서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어떤 기운을 뿐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라 뭔가 또 거룩하고 장엄한 위실력이 그들과 함께 하겠죠 욕심과 집착이 없다 당장 뭐냐 욕심과 원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력은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중성들을 제도하겠다 아상과 이기심이 깨져버린 그래서 하나가 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 극락이고 천다이고 동방만월세계 약사이루왕여랩에 붙여있는 구다다 욕심이 있는 세계는 중요한 건 바로 뭐라 욕심 욕심은 자기만의 자기만의 어떤 걸 원력은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는 건데 욕심은 이기심의 소산이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욕심의 포로가 되면 이른바 말하면 진심 참된 마음이 눈을 감아버립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음의 눈이 감겨버려요 물질이 말을 하면 마음이 눈을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집착 애착은 지옥이거든요 왜 집착과 애착이 지옥 욕심이 문제가 되는가 집착과 애착하는 모든 대상들이 험앙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무리 무슨 권력이 드나리나 하더라도 5년이면 그만이고 재벌은 자기가 떠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딱 험앙이고 허상이에요 범소유상의 개시험앙 약견재상 비상은 직견열이라 애착이나 집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욕심 같은 것 삼독심 같은 것들 그 대상 자체가 험앙한 거군요 험앙한 마음으로 일생을 보낸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인도 없다 여인이 있다는 것은 음욕이 있는 세계잖아요 음욕은 욕심 중에 가장 강렬한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과 음욕 이런 것들은 우리를 뭐라 사막도로 안내하는 직통코스거든요 첩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허상입니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참회의 념의 참회의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 현실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야 지금 당장 먹고 살게 됩니다 내 무슨 극나이고 천다이고 당장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당장을 생각합니다 부처님 당시 제가 수다다장장 말씀했죠 지금 당장 제가 자기가 뭐라 가서 품파리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쌀을 팔아오면요 부처님 제자들 가서 밥을 부르면 다 밥을 주고 자기는 굶고 부부가 굶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세월이 이르면 분명히 몽고하니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 후에 일어나기 시작하니 금방 큰 부자 그래서 수다다 장자라고 그러고 기원정사라는 절토를 부처님께 뭔가 통해서 기원정사를 지어드렸죠 그러니까 여인도 없고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여인도 없고 사막도 없다 그리고 거기다 악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의 아오성도 없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낙토죠 정말로 악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의 아오성도 없다 악도는 뭘 말합니까 지옥악의 축생이잖아요 지옥악의 축생은 어떻게 생겼다 내가 남을 대할 때 나의 이기심을 발로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그게 악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은 그건 뭐라 악도예요 악도를 걷고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뭐라 악마라고 부르고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뭐라 악마와 악령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걸 미로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당장 뭐라 이 땅을 등진 많고 많은 그런 그 많고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도 뭐라 정말 악도에 떨어져서 암흑에야 날 좀 살려다오 암흑에야 날 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다오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악몽에 시달리고 무서운 그런 꿈을 꾸고 내 그들의 하소연이 나의 꿈에 뭔가 아니오 어느 상황을 덮어버려 어느 상황을 이끌어버려 그러니까 악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의 아오성 이건 정말로 대단히 곤란한 거죠 여러분이 벚꽃 대통령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이유도 뭔가 아니 자기를 악도에서 구제하려는 원력소산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악도를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 마음가운데 마음가운데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이기심은 항상 악마의 마음을 부르거든요 악도를 부릅니다 악도를 불러요 그러니까 악마의 마음 악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미래를 기약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참회라는 겁니다 참회는 뭐라? 참회는 나의 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을 회복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매일 같이 참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린 매일 참회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 참회해야 됩니다 왜냐? 악마의 속을 거닐면서 악마의 속을 속에 살면서 악마의 길 악도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정말 열 중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백 중에 얼마나 될까요? 천 중에 얼마나 될까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돕고자 노력한 사람 남에게 의미로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인도 환세계였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세계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계 악마와 악령들 악귀들이 정말 특식을 대는 세계입니다 아 정말 많이 그래서 한결같이 동방만활세계 약살에 붙여진 세계는 천정하고 욕심과 집착이 없고 욕심과 집착이 없다는 게 이제 이상인 거예요 여인도 없고 사막도도 없다 악도에서 괴로운 중생이 아오성도 없으며 네 다 떨어진 그런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상상 상상하네 상상 그러면서 뭐라? 정결하고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아름다운 유리보석이란데 상상이라 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다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온 누리가 지어졌고 정말로 어떻게 여기 지금 이게 아마 우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뭔가 동방만활세계를 형용하려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이런 단어 이상의 세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런 거 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정말로 동해바다의 일출현상을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말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세계는 뭐라? 그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세계 도저히 말로 표현한 정말 말도 못해 도저히 말로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됩니다 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영어 같은 데서 캐나다 익스프레스 도저히 말로도 할 수 없다 Unimaginable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 세계가 정말 있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몸으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세계는 대단히 shallow 대단히 폭이 좁고 얕은 세계입니다 얕은 세계 그러니까 지국 운명을 뭔가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화가를 보내고 하늘나라에 음악가를 보내고 하늘나라에 뭔가 의미로운 존재들을 보내고 하늘나라에 종교위를 보냈다든지 그렇게 돼요 신품이래요 신품 우리 옛날에 신라시대 때 솔고 솔고라는 화가가 있었대요 어디 절에다가 소나물 소나물을 그렸다며 소나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앉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똑똑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새의 어떤 영혼을 담아서 그렸나봐요 영혼을 담아서 작가들은 정말로 영혼을 담는 거 자기 영혼을 다해서 극락세계에 나가 동방만월세계에 전부 다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을 도저히 말로 닿을 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동방만월세계 정말 또 나와요 정결하고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온누리가 지어졌고 성곽과 궁전과 모든 회랑과 복도란 말이에요 창문과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보물로 된 그런 그 창문 아름다운 보물로 된 방들이 모두 칠보로 이어져서 칠보 이거까지 보배라는 말이에요 칠보로 이어져서 마치 서방 극락세계의 공덕자원 같다 그러니까 이 약사일의 약사일의 같은 분은 약사일의 부처님 같은 분은 무량검을 거쳐서 중생들을 각양각색의 병들로부터 제도하시게 해서 아름다운 동방 만월 세계를 건설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원력 소산이 가니까 원력 소산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어떤 뭔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거기 보면 말씀이죠 동방 만월 세계 창문과 아름다움 동방 만월 세계 아름다움 도저히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중생의 언어로는 한계 왜냐하면 우린 차원이 낮으니까 우린 기껏해봤자 색깔도 뭐라 빨주노초파남보 기껏해야 뭐라 빨주노초파남보 일곱가지 색 정도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량광 무량수 그러잖아요 수많은 색채로 현란하게 장홍비된 장홍비된 그와 같은 궁전은 얼마나 그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무한한 그런 빛의 세계 무한광명 무량광 무량광이란 말 나오잖아요 무량광 무량수 중생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 욕심을 이겨내고 집착을 이겨낸 그 마음은 이루기 어려운 것만큼 아름다운 아름다움도 무한할 것이다 서방 극락세계 아름다운 묘사는 종토산부경이나 아미타경 등은 있지만 이 악사유리광렬의 부처님의 동방만월 속에 그에 못지않는 세계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칩니다 동방만월 세계 너무너무 아름다우죠 원력의 아름다움이 수행의 뭐라 거룩함이 그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든 것이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아름다운 마음을 좀 회복하세요 진실된 마음을 좀 회복하세요 진실된 마음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제사진할 때나 기도할 때 나잖아요 뭐가 바쁜지 끝나지도 않는데 종종 바쁘겠죠 그런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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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나의 영혼을 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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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에요 다 부처님 말 쓰고 마지막에 딱 들 때까지 하루하루 한날 한날 항상 내가 작품 만들고 있다 그런 의지 속에 사셔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원력 따라서 가정을 하는 데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지심기명래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 여기 지금 정말 이 내용이 짧지만 동방만월세계를 형성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말 압축판 같은 세계입니다 극도는 한결같이 청정하여 모든 욕심과 집착이 없고 여인도 없고 시박도도 없다 삼악도도 없다 악도에서 괴로워한 중생의 아오성도 없으며 정결하고 아름다운 유리보석으로 온누리가 지어졌고 성곽과 중곤과 궁전과 성곽과 궁전과 모든 회량과 창문 아름다운 보물로 된 방들이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서 마치 서방 극락세계 공덕조원 같다 극락세계도 아름다운 공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덕조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아름다우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공간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옆에 펴집니다 자신의 원력에 따라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같은 원력과 정진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의미와 보람이 더해질 것이요 보람이 더해질 것이며 약살의 부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흑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원력 따라가는 길에는 필시 그를 받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움을 주는 보살의 화행이 딸 것이다 약세르 부처님도 일광변조 열광변조 보살님께서 무량한 건석과 답으로 받들어 모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 문수보연보살 아미타부처님 뭐라 관세음 대세지보살 좌우보체에서 항상 우리를 가호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는 뭐라 약세르 부처님 일광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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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광변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의 약세르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은 모두가 크나큰 소원을 세워서 무량 중생들을 갖가지 고통으로 해탈게 하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같은 소원을 실천하는 가운데 약세르 부처님과 무량한 불법사님들 신장님들의 가호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면 자력을 가지고 많은 존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기 다음 그리고서부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소원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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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